어우 이뻐 노래 좋죠 여러분? 좋죠? 난 내 맘을 쏙 들어 기분이 너무 좋아 가이가 왔다 나 그거 봤는데 태용이가 챌린지 하고 싶다고 태용아 챌린지 하러 가자 내가 찾아갈게 챌린지 하자 나랑 또 할 사람 우리 같이 챌린지 하자 근데 춤이 좀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태용이는 잘 할거야 다른 사람들은 지금 팬분들은 따라하기 힘든거 같아 엑소엘이 1년 4개월 기다렸잖아요 내 마음은 어떻겠어 더 빨리 나타나서 더 빨리 좋은 음악 들려주고 싶었었는데 더 좋은 퀄리티와 다양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못 나온 점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도 로버를 들고 왔기 때문에 좋아하실거라 믿어요 오늘 시작했잖아요 3월 13일 기억하세요 3월 13일 카이 로버 레전드 우리 올해 5월 13일 한달 나도 함께하는 한달 재밌게 재밌게 놀아봐야 알았죠? 춤 좀 알려줄까? 춤 좀 그 뒤에 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제일 처음에 스탑! 이 부분이 나오잖아 그때 딱 멈춰 그 다음에 어깨에 몸을 사실 누워야 돼 팔을 이렇게 쭉 뻗어 난 다리를 원, 투, 쓰리, 포 반대 딱 여기만 하면 돼 카이 로봇 챌린지 같이 합시다 여러분 왜 해야 되냐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아 노래 너무 좋아 로봇 I'm coming over 오늘은 아니 난 사실 수록곡 중에 나 수록곡 진짜 다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좋아하는데 이번 수록곡 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고 본바 같은 경우에도 피치스랑 타이틀곡 경쟁했던 거고 세일 업미도 아 세일 업미를 가장 처음 픽했고 슬라이딩을 제일 마지막에 픽했고 그리고 신어도 되게 좋고 다 좋은데 또 뭐 있지? 하나 서운할 날 로버 본바 슬라이딩 세일 업 미 신어 하나 뭐야 하나 뭐 있지? 아 블랙미러 블랙미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앨범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편집하고 어 내가 진짜 나는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갖고 있었던 곡이었는데 아 이번에 내가 진짜 이건 해야겠다 하고 갖고 나온 곡이 근데 다 좋아하는데 아 세일 업 미 사람들이 좋아할까? 생각했는데 세일 업 미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발레를 오래 했잖아요 그게 이 뮤비에 들어가서 참 좋습니다 완전 내 얘기 그리고 또 요즘에 약간 그 좀 맹수 거 고양이 뭐 아니면 재규어 옛날에 그 얘기 진짜 데뷔 초창기 때 했었는데 저거 곰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근데 고양이를 이렇게 그려줬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 근데 난 곰이 좋아 여러분들에게 세뇌당했어 안녕 안녕 제가 아직 저녁을 안 먹어서 저녁 먹기 전까지 라이브를 할게요 저녁 먹고 도와요 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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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는 어떨 때 듣느냐 자기 전에 듣습니다 자기 전에 듣습니다 눈뜨고 듣습니다 점심 먹을 때 듣습니다 저녁 먹을 때 듣습니다 친구들이랑 놀 때 먹습니다 먹습니다 어 또 뭐 있을까 자면서도 듣습니다 언제나 듣습니다 여러분 제2의 팟족송 한 번 들으면 그냥 나가지 않는다 그냥 나가지 않는다 사과 너무 맛있다 밥이 오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맞아요 저기 지금 357님이 그냥 하루종일 들을게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하루종일 드세요 하루종일 오늘 원래 삼겹살을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다른 걸 먹었고요 사실 앨범 나오기 전까지 계속 제작했거든요 어우 봐왔다 밥 왔어 봐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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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밧데리가 없어 나 지금 큰일났어 그게 제일 문제야 나의 위기야 위기 상황 위기 상황 배터리가 지금 카우카이가 충전을 안 해왔다 로보로 음악 방송할 때 보고 싶은 의상이 있으시나요 여러분들 보여요 배꼽을 다 러브유 아이없어 인도네시아 하이 하이 댓글도 다 보여요 여러분 로버 틱톡 챌린지 위 위 멤버 플리즈 잘자 내 사랑 자러 가다보네 잘자 밥 왔다 나 밥 가지고 다시 올게 충전기 가지고 하루 zu 크리즈 그래서 러시아 그래서 감사합니다.